안녕하십니까 학신입니다. 오늘은 또 휴일이고 또 어제 아저씨 국도학 고객님께서 원하신 대로 해드렸고 그거 한 18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걸 다 때려치우고 오늘은 또 가만히 있으니까 또 머릿속에 악마들이 돌아다니면서 또 공부했는 것도 있으니까 순위를 또 매기봐라. 또 이제 변동되는 장세에 또 대응하려면 또 이쁜거 골라야지. 이렇게 해서 또 나름대로 매수한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또 한번 순위를 줄을 세워 봤습니다. 세상은 줄 세우는 세상이니까 내 마음속에서 또 줄을 세웠어요. 또 어떤 놈이 넘버원으로 튀어 오를까 뭐 10년 20년 이런거 다 치우고 몇가지 다 치웠어요. 어떤 걸 할지 한번 볼게요 자 그 1번은 싸냐 가격 프라이스 가격 지금 대비해서 제일 싼거 숫자 높은게 제일 좋은 겁니다. 10이 최고치 1이 제일 못한거 KC 싸다 삼성전자 애중간아이 뭐 뭐 살만하다 다원시에서 애중간아이 살만하다 뭐 미래가치를 보면 싼거 겠지만 지금 가치로서 판단한거에요. 내 생각이에요. 이걸 가지고 태클 걸지 마세요. NC 소프트 비싸지. 한 60-70만원대가 딱 좋은데 어이구 구독하시네. 한컴 위드 싸다. LG화학 비싸다. OTEC 싸고 미래세 대우 싸고 월덱스 싸고 두산중공업 팔은 싼 편이겠죠. 싸다. FSD 적당하다. 카카오 비싸다. 한국자산신탁 싸다. 유한양행 비싸다. LG생활건강 비싸다. GST 싸고 비치로셀 싸고 윈스 싸고 하나 싸고 그린플러스도 싸고 국도화학도 싸고 위즈윅 스튜디오 싸고 하나솔루션도 싸다. 요런식으로 1부터 10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의외로 요번에 최고로 많이 올라서 제가 35,000원에 봤는데 36,000원 5만원대가 올라왔으니까 속 천벌렀. 다시. 그럼 두번째는 어떤 항목이냐. 안전하냐. 이걸 샀을때 보도날 위험. 무너질 위험이 있냐. KC 안전빵. 삼성전자 안전빵. 다원시스. KC 이거 미처분 이익인연복이라고 돈 쌓아둔 게 3,800억이라 했어요. 중소기업이. 자본금 2천억 회사가. 삼성전자는 뭐지. 이 아들도 돈 쌓아둔 거 한 거 믿고. 다원시스도 안전하고. NC 이 아들은 2종강 1조를 가지고 창고에 놔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돈 쓰고 싶어가지고 이상한 거 막 사고 있잖아요. 한커미드도. 한커미드는 한글과 컴퓨터가 자회사라 가지고 한글과 컴퓨터만 다 팔아도 한커미드 시총이 나오니까 안전하다고 같고. LG화학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오텍. 오텍도 오텍 캐리어 팔아도 오텍 자회사, 본회사를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100% 안전한 거고. 미래에서 대우도 마찬가지. 월덱스도 마찬가지. 두산중공업은 아이지. 맞죠? 두산중공업은 한 3,2,2. 안전하진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망하진 않아. 못망해. 못망하는 거지. 부실하면서 못망하는 거지. 살려는 드릴게. 이런 거. FST는 몰라서 한 5억 정도. 모른다기보다는 그냥 적당하다고. 카카오는 망할 리가 있나? 아직까지는 한 2년간. 한국자산신탁 안전. 유한양행도 안전. LG 안전. GST 안전. 비츠로셀도 유보금이 한 1000억 정도. 윈스도 한 7,800억 정도. 한화 이거는 PBR이 0.6에 0.6. 이 또라이들. 그린플러스는 안전하긴 한데 조금 수치는 이 정도는 좀 높게 준 것 같아요. 아직까지 모르니까 이거는. 시총이 작아가지고. 국도화학은 이 아들도 돈을 엄청나게 쌓아놨도록. 4,700억인가? 4,800억 정도 쌓아놨어요. 제일 최고 최고. 72년도에 만드는 게 한 40년 정도 됐으니까. 그 정도 할만해요. 이거 세계 1등. 최근에 공부했습니다. 풍력 날개. 날개죠. 풍력 날개. 위즈위익 스튜디오는 조금 불안정하죠. 이거는 좀 작은 기업이고 매출이 조금 떨어지는 상태라 가지고. 좀 그렇고. 한화 솔루션도 안전. 이것도 PBR 0점대. 그래서 10점대가 많죠. 안전한 거. 나는 안전하면 잘 안사네. 경영자가 좀 제대로 됐냐. K3 점수를 5점 준 것은. 5점이 기본 점수에요. 5점. 5점이 기본 점수. KC는 얘들은 일부러 주가를 눌리는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하는 건지. 유보금을 그만큼 쌓아두고 뭔가 풀질 않아요. 그래서 점수를 높지도 않고 그냥 보통. 삼성은 이재용이 1점. 다원시스 9점. 여기 사장님은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입사시킬 때 뭐 이렇게 그런 일화를 들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카드라 카드라. 누가 나도 입사하러 갔는데 최종의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하더라도. 난 그 분이 대표이사님인지 몰랐다. 저한테 이제 1대1로 면접 보러 갔는데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챙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주드렸던 게 있어요. 헛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 있어서 9점. NC 소프트 택진이. 택진이 형은 나름 욕. NC 게임하는 사람들한테 욕 정말 많이 얻어먹거든요. 근데 직원들 복지나 이런 거 보면 잘하는 거 같아요. 한커미드. 그리고 또 불모지에서 이런 거 창업자잖아. 한커미드는 몰라서 5점. LG 화학은 두말하면 잔소리 10점. 오텍도 한 7점 줬어요. 미래세 몰라서 7점. 월덱스도 세계에서 인고 생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경영평가를 보고 점수를 준 거고. 세 개로 많이 뻗어나가고 있는 물건이거든. 내수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두산중공업이 이거니. 박씨 집안들. 이거는 대표이사들만 바뀌어도 미친듯이 커갈 회사. 하나 더 있죠. 봐라. 이 봐라. 이 봐라. 이 봐라. 문제야. 문제. FST는 몰라서 8점. 카카오는 모르지만 그래도 플랫폼 사업을 이만큼 커니까 8점 줬고. 한국자산신당 문주현. 문주현 대표. 문주현 맞죠? 문주순. 문주현. 맞아요. 맞아요. 문준현인가? 문주현. 문주현 대표의 경영마인드가 맨땅에서 일고내는 창업 1세대. 마음에 들었고. 유한양행은 유일한 박사고. 뭐 그런 것들 그대로 승계했다 생각했고. LG는 LG가 아니고. 그리고 그 새로운 경영자가 플랫폼을 포트폴리오를 소비제에서 음료로 늘리고. 그리고 요번에 코로나 때도 매출이 떨어지지 않는 게 화학제품. 이렇게 살균제 이런 것들도 있어 가지고. 세 가지 포트폴리오가 돌아가서 완벽하게 맞춰놨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도 팔리고. 경기가 좋으면 더 팔리고. 뭐 또 음료수는 열어면 또 더 잘 팔리고. 이런 거 다 만들어 나는 거죠. 포트폴리오가. 멋지잖아요. GST는 엔지니어 출신의 사장님을 좀 높여줘서 7점 좋고. 비츠로셀 여기 사장님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난다. 하여튼 간에 왜 생각 안 나지? 뭐 그렇다 치고 여기는 회사 불이 났는데. 2017년에 불이 났는데. 공장에 불이 홀라당 다 탔는데. 한 공장 증축될 때까지 4, 5개월 정도 될 때까지. 거래처하고 영업장하고. 그리고 직원들 유급휴가 보내면서 다 돌아올 수 있게끔. 한 명도 낙오하지 않게끔. 그렇게 다 만들어서 바로 재기를 해버렸어. 그렇게 하긴 쉽지 않거든. 공장을 새로 한 8, 9백억. 천억 가까이 들여가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 해의 연도에 한 10억 가량. 10만 주를 자사주를 풀어 버리고. 자사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풀었어요. 또 비츠로셀. 그래서 이분은 갑자기 내가 이름이 생각 안 난다. 이 대표.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인드가 세계 1등을 하기 위해서. 세계 1등을 뛰어넘어서 오니원 애플처럼 만들고 오려고 하는. 1차전지 제조회사. 이거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츠로셀. 9점을 줬고. 윈스. 여기 사장님은. 와 나 정말 머리 나쁘네. 기억이 안 난다. 어제 아래 공부했는데. 뭐 그렇다 치고. 김씨 대표님. 지분이 조금 작은게 좀 흠이고. 4.5%, 4.4%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도 보안업체에서 이제 계속. 남들보다 앞서가고 세계 1등 하는게. 이분은 이 분하고 달라요. 비츠로셀 대표님하고 달라요. 이분은 한발 뒤에서 따라가는거. 그냥 안전하게 한발 뒤에서 조금씩 조금씩 요렇게 나가는 스타일. 그래서 8점을 줬고. 하나는 일부러 이것들은 일부러 회사를 안 키우니까 1점 좋고. 그린플러스. 그린플러스는 몰라서 5점. 국도학은. 여기도 국도학 사장님도 경영권 승계를 하고. 어제 공부했는데. 김시열 사장님. 김씨. 하여튼 여기도 나름. 여기는 경영 마인드가. 회사가. 국도학 그거 찾아보면 알겠지만. 고객이 성공해야 우리가 성공한다는 마음. 고객의 신이. 고객과의 이루어지는 신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을 줘요. 그러니까 네가 잘해야 내가 성공한다. 이런거지. 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자. 이런거에 대해서 확실한 영감을 얻어서 한 8점 줬어요. 위즈위익은 몰랐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여러가지 올라 있는 것을 7점 줬어요. 한우솔루션이. 모르니까. 김동관 사장에 대해서 모르니까 일단 2점. 몰랐지만 그래도 너무 낮아서 2점. 내 마음이에요. 자. 4차 산업인강. KCI다. 삼성 뭐 포함될 수 있다. 다운시스 철도니까 포함될 수 있다. NC소프트 포함될 수 있다. 포함되지 당연하게. 한컴이 포함되고. LG화학 포함되고. 오택은 에어컨 쪽이지만. 여기는 최고 무기가 BIS라고. 빌딩 인더스트리얼 시스템이라고. 빌딩 안에서 온도 조절을 전체적으로 이제 커버하는. 관리하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면 그 힘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리고. 그래서 전기를 100을 먹을 걸 한 40%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빌딩 인더스트리얼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에 매출이 올라가야 오택은 매도 타이밍이 나옵니다. 고객 그거까지는 존버 존버. 엠블런스 이런 거는 그냥 그냥. 그냥 총 쏘는 거고. 미래세티우는 몰라서. 뭐 이건 4차 산업 맞겠나 모르겠고. 월덱스는 4차 산업은 아닌 것 같아. 두산중공업은 풍력과 발전. 수소발전 이렇게 해서 4차 산업에 충분히 넣었고. FST는 EUV라고 해가지고 그냥 넣었고. 그냥 넣었어요. 카카오는 4차 산업 맞지. 스마트. 한국자산신탁은 아닌 것 같고. 유한양행은. 여기도 맞을라 그러면은. 홈에서 연결되는 스마트. 그리고 시티 이런 것들과 연관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려지지가 않아 가지고 뺐고. 유한양행은 바이오라고 그냥 넣었고. LG생활은 모르겠고. GST 아닌 것 같고. 빛으로 셀.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계량기. 이런 것도 4차 산업에 포함되잖아요. 와이파이 연결돼서. 하는 거 넣었고. 윈스 이거는 보안이니까 넣었고. 하나. 이거는 방산하고 이게 메인이지. 수소하고 태양열로 인제 뜨는 거고. 나중에 또 경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린플러스는 스마트팜이라고 넣었고. 국도화학은. 지금 4차 산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 넣었고. 컴퓨터 그래픽과 VR, AR 쪽에 특화될 수 있으니까. 한컴 위도 넣었지. 하나 솔루션은 태양열. 수소. 하나 솔루션이 뭐지. 태양열. 태양열이란 넣었고. 넣으십니다. 자. 이거 뭐야. 시장 점유율. 지금 마켓의 시장 점유율을 몇 프로 차지하고 있나. 케이시는 한 2를 잡았어요. 이 정도. 삼성전자는 한 8을 잡았고. 디스플레이, 폰, 반도체 한 8을 잡았어요. 다우시스는 한 3? 30%? 30%는 안 될 거 같은데. 3% 잡았고. 엔신은 한 8을 잡았어요. 시장 뭐. 시장이 흔들려도 이게 견딜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죠. 한컴 위도는 한 3을 잡았고. 엘지화학은 6을 잡았고. 오텍을 4. 미래에서 대우 3. 올덱스는 세계시장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6을 잡아줬어요. 두산중공업은 4. 왜 4를 주냐면은. 터빈 산업은. 터빈 기계는. 대형 터빈은 우리나라에서 두산중공업 밖에 없잖아요. 세계에서도 몇 개 없어요. 몇 개국 없어요. 한 5개국인가. 몇 개국 없어요. 두산중공업.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원자력도 있잖아요. 원자력 기술. 한 번 배운 게 어디 갑니까. FST는 펠리크를 전담하고 있으니까 7을 줬고. 카카오는. 뭐 이거는. 카카오를 뗄래 뗄 수 없죠. 8을 줬고. 한국자산신탁은. 한 20% 30% 30% 30% 유한양행은 한 3 40% LG생활근간 한 60% 그리고 GST는 3% 3% 이거 30% 비치로셀 7. 비치로셀 7. 이건 비치로셀 7. 비치로셀 1차전지의 시장을 세계 20% 란다. 20% 차지하는데 그게 세계 2등이에요. 세계 점유율. 우리나라는 거의 한 80% 자제우지하고 있고. 1차전지. 그리고 윈스는. 대기업 관공소의 한 80%가. 윈스가. 납품하고 있으니까. 관리 보완하고 있으니까. 한 60% 줬어요. 하나는 5점 줬고. 야드는 뭐. 방해산업체. 뭐 병리특례 이런 것 때문에. 병리특례란다. 이게. 방산물자 이런 것 때문에 5% 줬고. 석유화학 이런 거. 그린플러스는 스마트팜. 여기서는 대장주라가 좋고. 국도학은. 여기는 에폭시 사업이 세계 1등. 그리고 위즈익스튜디오는 아직까지 신생이라 3. 하나솔루션 6 정도 줬고. 시장 점유율. 그리고. 지금이어야 하나. 이걸 꼭 지금 사야되나. KC를 10 줬고. 삼성 뭐. 삼성은 6을 줬어. 이 아들은 무거워 보니까. 다운시스 10 줬고. NCI고. 한컴 위도 10 줬고. 오텍 8 줬고. 미래세 3. 월덱스 6 줬고. 두산 아이고. FST 아이고. 카카오 지금 사야되는 아이고. 한국자산신탁 아이고. 비츠로셀 8 줬고. 윈스 8 줬고. 하나 7. 그린플러스 7. 국도화학 7. 위즈익스튜디오 7. 하나솔루션 5. 이렇게. 낫는다고. 지금 사야돼. 내 생각에 지금 사는 거예요. 왜 카카오가 그거냐 물으면 내 맘이거든. 오케이. 자. 경쟁상대가 있냐. KC 경쟁상대. 높은게 경쟁상대가 없는 거예요. KC는 좀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많잖아. 화웨이. TSMC. 폰으로는 애플. 뭐 또 뭐있노. 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 LG전자 많잖아요. 다운시스는 경쟁상대가. 지금 철도 쪽으로 집중하고 있지만. 뭐. BNTCT. 이런거. 암치로. 붕소를 몸에 주입시켜서. 암세포가 붕소에 달라붙으면. 거기에다가. 중성자 가속빔을 쏴서. 암세포로 사멸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플라즈마 기술하고. 전력적으로는 좀 탁월하다 봤으니까. 경쟁자가 높다 봤고. NC도 경쟁자 많고. 한커미더도 많다고 생각했고. LG화학도 많잖아요. CATL 부터 시작해서.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테슬라도 있고. 오텍은 캐리어. BIS. 왜 이거 6을 해줬지. 통과. 미레스 대우 월덱스는 경쟁자 많다 봤고. 두산중공공은 경쟁자 없다 봤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온전하게 만드는 데 어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터빈. 대형 터빈 만드는 데 어딨는데 없잖아. 세계에서도 몇 개 없는데. 그래서 얘들은 그걸 줬어요. 근데 풍력이라고 막 하는데. 두산은 터빈이 메인이에요. 터빈. 터빈 발전. 얘들은 2025년에. 창원에서 수소지역이라고 하는. 창원을 발전시켜서. 창원에 두산과 같이 협업으로. 수소연료를 가지고. 터빈을 지금 연구제작하고 있어요. 그게 만약 성공되버리면. 난리나는 거죠. 수소엔진으로 발전하는. 작살난칸. 두산은 미쳤다. 미쳤어. 날라가는 거지. 다른 데는 못 만들고. 두산을 만들어 버리면. 카카오. FST는 7점 좋고. 경쟁상대. 높다. 경쟁상대가 없다. 카카오도 없다. 라고 좋고. 거의 자산신당 있다. 유한양행 있고. LG생활근간 뭐. 고만고만하다. GST는 많고. 이거는. 스크로버니까. 공기청정기. 온도 습도 조절하는 거. 빛으로 셀은 없다. 1차전지에서는 독보적이니까. 이거는 함부로도 못하고. 신뢰가 갇혀져 있는 물건이니까. 무전기에 1차전지 꼽아가 잘 쓰고 있는데. 여기를 공격해야 된다. 무전기 작동 안 된다. 생각해봐. 배터리 다 됐으면. 작살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신뢰도기 때문에. 독점이 강하다. 윈스도 중간정도 좋고. 하나는 경쟁상대 많지. 그린플러스. 아. 하나는 경쟁상대 많지만. 하나 디펜스네. 이런 쪽은 경쟁상대가 없죠. 그린플러스는 한 7점 정도 좋고. 국도화학도 경쟁상대가 없다. 8. 위즈윅스테디오 3정도 좋고. 하나솔루션도 경쟁상대가.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고 같다. 그래서. 종합쪽을 하면. 짜잔. 1등이 의외로 비츠로셀이 됐어. 나는 다온시설일 줄 알았는데. 다온이 안녕. 비츠로셀이 1등. 2등이 다온시설 공동. 그리고 윈스도 2등 됐네. 3등이 국도화학. 4등이 한커미드. 5등이 오텍. 6등이 공동 6등. 45점. 삼성전자. 아이고 삼성 힘났네. 삼성 내시 마진 50만원 빼 안된다. 천만원에. 월덱스 45점. 월덱스도 45점. 월덱스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죠. 위즈윅스튜디오 44점. 44점이 카카오. 42점. KC 43점. 43점까지는 그린플러스도 43점. 하나솔루션까지 42점. 40점 이상은. 맞네요. 하나. 하나그룹들 40점 이상. 한국자산신타. LG화학. 41점. 이런식으로. 40점 이상을 이제는 보고 사면 되겠네요. 딱 골랐는게. 1등. 비츠로셀. 다원시스. 윈스. 이제 그만. 내가 장이 빠지면. 내가 뭔 생각하겠어. 요 놈들 중에 어떤 놈이 많이 빠졌지. 요걸 사는거 생각하는. 나는 장이 빠지면 뭘 생각할까요. 나는 장이 떨어지면 오이에. 바겐세일 기간. 공분 해놨잖아. 충분히 사놨잖아. 한 20몇개 중에. 골롬 되잖아. 여기서 많이 떨어진거. 요 점수가 있으니까. 그중에. 와. 어떤걸 사지. 어떤걸 사지. 사는기란. 왜. 올라갈걸 아니까. 이거 다 올라갈거거든. 이거 다 올라갈거 거든요. 하나솔루션위지윅. 다 올라갈거라 이거. 다 올라갈건데. 어떤 놈이. 300% 올라가고. 어떤 놈이. 270% 올라가고. 어떤 놈이. 1년안에 500% 올라가고. 이게 중요한거지. 올라갈건 다 올라가지. 3년 뒤에 다 올라가지. 다 올라가는거는 100% 확신한데. 아닌가. 안 올라갈수도 있지. 100%는 아니고. 자. 그렇지만. 이 중에서 골라서. 살거다. 계속 추가 매수를 할거다. 월덱스 마음에 들고. 삼성도 뭐. 삼성은. 이 마진 없지만. 걱정은 없잖아. 이것도 다 걱정은 없는데. 다 걱정은 없는데. 그중에 삼성은 배당금도 많이 주잖아. 배당 많이 주는게. 이거 뭐야. 국도학도 1500원. 삼성도 1500원. 삼성만큼 줘요. 국도학. 국도학 추천. 이건 또 580만조 밖에 없어요. 여기는. 주식수가 580만조. 비츠로셀. 다원시스. 그래서 비츠로셀과 윈스. 이게 의외로 점수가 많이 받았네요. 그래서. 요렇게. 포티폴리오가 변화될 수도. 비중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동이 변동되면. 날라가는게. 제일 유력한게. 띠리리리리띠. 이런거. 이런것도. 어설픈 것들. 뭐야 이거. 윈스는 어설픈게 아니고. 카카오 이런거. 카카오 올라갈 줄 알지. 올라갈 줄 알지만. 윈스보다 더 폭발적일까. 이런거지. 지금 마이올. 최근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올라갈까. 짧은. 제가 짧은 시간 말하는건. 2-3년이 2-3년. 2-3년은 지나야지. 2-3년에 카카오가 더 많이 올라갈까. 윈스가 올라갈까. 그러면 윈스가 더 올라갈거라고 봐요. 카카오가 더 많이 올라갈까. 한컴 위드가 더 많이 올라갈까. 한컴 위드가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까. 얘들은 시총 2천억 밖에 안되니까. 카카오는 지금 엄청나게 높잖아. 여기서 막말로 카카오 시총 지금 확실히 모르는데. 20조라 그러면. 30조가 되려고 그러면. 얼마에요. 30% 30% 상승돼야 30조가 되는데. 얘들은 2천억이면 30% 상승. 6천억만 돼도 3배가 뛰잖아. 3배. 그냥 30% 아니고. 3배 3배. 그런거라는 거지. 말이 많아졌고. 요렇게 해서 보니까. 요거는 원금. 원금이 630만원인데. 480만원. 미국장이 엄청나게 빠지는 바람이 이렇게 됐어요. 삼성전자는 933만원이 원금인데. 50만원 벌었어요. 더러워 죽겠죠. 삼성전자. 아이고. 요렇게. 지금. 마이너스 되는 종목이. 제한테는. 미국 주식 DHT. 마이너스 10만원. 엑스모빌. 6주 있는거. 마이너스 4만원. 3만원. 윈스. 얼마전에 넣었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도 말든. 요거. 만원. 만원. 그러고 다 풀었어. 다 풀었어.